어제 국회에서 민주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 그리고 일부 야당만으로 정부 예산안에 대한 상정과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미 헌법에 정해진 법정 시한을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안 처리에 대한 시계 제조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부태의연한 모습으로 이렇게 국회가 국민의 치탄을 더 이상 받아서는 안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야3당이 오늘부터 예산안을 선거법과 연계해서 오후부터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산안을 볼모로 해서 선거법을 관철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국민도 공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거법 개정은 정치개혁특위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처리해 가면 됩니다. 그것을 선거법을 이유로 해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힘듭니다. 야3당은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시키는 그런 단 한 번도 사례가 없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바른미래당에서는 예산심사에는 계속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산심사는 며칠 남지 않은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기국회 내에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최근에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의 고유한 목표인 어떤 정책적인 검증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흠집을 내고 정쟁을 위한 그런 인사청문회였습니다. 이번에 두 후보자는 지금까지 나타난 것으로 보면 큰 도덕적인 흠결이나 이런 것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꼭 한 명은 낙마시켜야 되겠다 이런 빗나간 목표를 가지고 인사청문회를 정쟁으로 만들고 또 인사청문 보고서도 채택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시비를 거는 이런 치졸한 자태를 이번에는 보여주지 말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원내대표로 취임한 이후 오늘까지 21번째 인사청문회가 됩니다. 정말 청문회다운 청문회를 열어줄 것을 야당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